이노의 디자인 전략은 여성을 위한 디자인 완벽한 디자인 여자들이 보고 그야말로 꼭 빠질 수 있는 디자인 그 컨셉은 사랑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자들이 마음에 딱 들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모델이 시작으로 이노디자인 기획은 이게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아시아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세계 시장을 목표로 디자인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컨셉이 이제 계속 진화 될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